하나님은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요구하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꾸준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다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악인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딜레마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신정론에 관한 것입니다 신정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악과 선하신 하나님의 의는 갈등을 빚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고 뿌리를 내리며 열매까지 맺었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맺는 열매는 악한 것들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세상의 악인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입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원 것은 그들의 열매가 악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일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혹독한 일을 겪어야 하니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 주제를 선택할 때 신자들이 싫어하는 죄의 문제, 지옥, 재림, 요한계시록, 산상수혼을 기피하는 이유도 예레미야의 딜레마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면 그는 신자들로부터 고립되고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이 따라옵니다 선지자로 사역을 하려면 철저한 홀로서기를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 상황을 대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으며 순종한 대가는 하늘에서 상급으로 받을 것인데 그것은 주님의 보좌에 가까운 곳에 그의 위치를 정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각자 감당해야 할 고난의 크기와 색깔이 있습니다 문제는 땅에서 고난을 감당할 각오가 있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선택에 대한 보상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